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기본교육 받으러 참 열과 승을 다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 이렇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찬탄드립니다. 제가 오늘 받은 기자는 제가 아무래도 불강사 단임제가 35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불강사의 어떤 신흥생활이라든지 혹은 불강사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은 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불강사, 불강부패가 어떤 성격에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강사 하면 불강사를 창단하신 광덕 헌스님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광덕 헌스님께서 이 불강사를 창단하시고 지금까지 훌륭하게 불강사를 갖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광덕스님 진명인데요. 굉장히 상호가 훌륭하시죠? 굉장히 참 온화하고 참으로 우리가 보면 스스로 존경심이 우러나는 그런 상호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주지스님도 우리 지금 광덕스님의 상호에 못지않게 훌륭하십니다만 우리 특히 광덕스님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은 그런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덕스님의 행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광덕스님의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면 광덕스님은 1927년생이니까 지금 만약에 생존하고 계시면 한 97세 이렇게 되시겠죠. 경기도 오산시에서 출신하셨고 50년에 부산 동무사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셨습니다. 왜 50년에 부산에 내려가서 출가를 하시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가해서 56년에 구조계를 수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님이 추구하면 먼저 행자생활을 거쳐서 사미생활을 거쳐서 나중에 비부계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6년 동안 스스로 구조계를 안 받으시고 행자생활과 사미생활을 자처해서 오래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56년에 동산스님을 은사로 구조계를 받으셨습니다. 동산스님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동산스님은 우리나라 현대불교의 큰 기능이시죠. 물론 종경도 하셨고 우리나라 불교 정화할 때 앞장서서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우리 불교계를 우리가 비부 중심의 청정 어떤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제자분들을 두셨고요. 예를 들면 우리 광격스님뿐만 아니라 열반하신 성철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동산스님의 제자들이시죠. 동산스님을 은사로 구조계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동안에 56년에서 68년 동안에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27일 동안 잠을 안 자셨어요. 그 20일 동안 한숨도 안 자신 거죠. 3일 동안에. 그래서 스님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잠은 조복을 받았다. 조복이라는 것은 항복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잠에 대해서는 자기는 완전히 조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등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하나의 그거는 1963년에 대학생불교연합회 요새 대불련이라고 약칭을 하죠. 그래서 우리 광덕스님이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만드셔가지고 대불련을 갖다가 본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부를 갖다가 아무래도 서울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때 봉원사를 갖다가 좀 써야 되겠다. 봉원사에 대불련의 본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봉원사에 올려주셔가지고 65년부터 60주년까지 봉원사 주지를 김하면서 대불련을 갖다가 키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1974년에 불광회를 장립을 했고 74년에 월방불관을 장관했고 그다음에 82년에 불광사를 절을 갖다가 지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불광사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977년부터 95년까지는 동북화원이라는 것은 동북대학교 뿐만 아니라 산하의 부속고등학교 굉장히 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동북대학교가 물론 제일 큰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학원 이사를 갖다가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종립학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 6월 27일 날 학년 73세 조금 좀 이렇죠. 요새 보면 원래 평소에 선임이 지병이 계셨어요. 그러나 지병이 계신 듯 불구하고 선임의 몸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정신,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는 요만친밖에 없는데 일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빠르게 열반을 하셨고 범납은 50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광의 역사를 보면 불광의 역사 중에서 74년 9월 1일 불광의를 창립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에 왕덕 큰스님께서는 대각사, 종로에 대각사에 거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각사에 계시면서 그 부분에, 종로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셀러리맨, 그러니까 직장인들 혹은 광공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 광덕스님을 찾아 뵙고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 광덕스님의 어떤 설법이나 말씀에 굉장히 사람들이 빠져들었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점점 모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불광회라는 걸 갖다가 그때 당시 한 50명, 100명 정도 이렇게 불광회를 갖다가 회를 조직했어요. 하면서 먼저 광덕 큰스님께서는 포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문서 포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광 잡지라는 걸 갖다가 장관을 해서 만들었어요. 불광 잡지를 보면 여기서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아마 스크린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불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광 이게 이제 74년 11일에 장관으로 했죠. 그래서 이것은 책 사이즈가 그렇게 커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한마음 헌장도 있고 진리의 현장이다. 반나신경 강의 이 보면 정말 지금 봐도 말이죠. 굉장히 훌륭한 문장과 아주 그 광덕스님의 사상이 깃들어져 있는 훌륭한 거라는 걸 갖다가 지금 저도 가끔 또 봅니다. 보면 굉장히 훌륭한 잡지입니다. 그렇게 그걸 했다가 불광고를 창관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창관이 되고 나니까 이 광덕스님의 법문을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 들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는 법회를 정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에 부패를 개최했어요. 또 대각사에서 그런데 대각사에 굉장히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 법당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 법당이 모지러니까 그 법당 앞마당 거잖아요. 확확 사람이 차는 거야. 나중에 일주일 정도 그 점이 찼어 그냥. 사람이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큰스님의 이 법문에 모든 사람이 정말 신선하게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대각사는 도대히 밀려드는 사람을 수용도 못하겠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절에, 조금 큰 절에 가서 빌려서 하기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참다운 우리가 이 전법 도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신도분들이 불광회 회원들이죠. 식실 반에서 잠실에다가 땅을 차서 불광사를 지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정토식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 불광사 신축 부지라고 돼 있죠. 이 산 여기 저 뒤쪽에 아주 많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앞에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불광사 부지입니다. 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토식이라는 건 아마 이제 그 물을 갖다 짓기 전에 아마 이제 땅을 정화시킨다. 뭐 그런 행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아마 소금이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할지 소금 안 뿌립니다. 보통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스님이 지금 소금을 뿌리죠. 뒤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요령을 흔들고 여기 마이크를 가면서 연구를 하면서 따라오시는 분이 이 분이 지용스님입니다. 지용스님은 이제 전해 주시고 우리 포기원장도 하시고 우리 여기 법주생활을 어쩌고 회주생활을 회주생활을 한 십여 년 이상 하셨죠. 우리 불광사 창근을 중창을 하신 분이 이제 지용스님인데 그런데 스님 뒤에 따라서 이제 요령을 하면서 따라가는 뭐 그런 것이 이제 정토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량식 정정입니다. 이게 이제 상량식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상량을 갖다가는 이 상량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난 후에 제일 처음에는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사진인데 요거 보시면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요 건물인데 요 1층은 뭐 종무소도 있고 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 뭐 선임들 이제 방이고 요거는 대웅전이고 요 보면은 요것이 반지암 문화로 돼 있죠. 요것이 이제 보강당이 돼서 큰 이제 설법당이 되겠죠. 요걸 갖다가 지으시고 그 후에 먼저 요걸 이제 지으시고 그 후에 요건 불광유치원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현대식 건물 문화로 이렇게 지었는데 요 불광유치원을 해서 이렇게 합쳤습니다. 서로 다 통화했고 이렇게 합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요 건물을 갖다가 또 지으셔가지고 요게 뭐 1층에는 뭐 차도 마시고 뭐 하는 거고 2층에는 불광출판사라고 있습니다. 불광출판사에 비해 있는 요 상태가 우리가 중창불사하기 전에 이제 정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건물을 이제 이 그 광택선님께서 이제 다 이제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그 기초를 닦았죠. 그런데 이제 보다시피 그 사진 보다시피 이제 한 뭐 한 20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다 낡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새고 그런 데다가 이때 보광장이 그렇게 상당히 넓기는 넓어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4,500명 수용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천명하면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불광사를 갔다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중청을 하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주스님이 지용스님이었고 제가 그때 부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용스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중청불사를 시작합시다. 해서 이제 중청불사를 갖다가 한 것이 이 1900 아 2005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월 16일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불광교육원 있죠. 그런데 불광교육원은 지금 이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건물이 뒤지었고요. 그 안쪽에다가 그 건물에다가 불광교육원도 우리가 이제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9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덕수님 열반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아주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1992년 4월 2일에 창작부각 교승공 보현 행원송 공연을 세종부관 문화에 관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 역사상에 큰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현 행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보현 행원을 갖다가 스님이 시로서 썼어요. 그 시를 박범은 중앙자 총장도 하신 국악 작곡의 대가이신 그분이 작곡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합창곡을 만들어서 세종부관에 문화에 관해서 했는데 그거 보시면 그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종부관에 문화에 관해서 이거 보시면 이게 뭐 굉장합니다. 그때 우리 여기 마보디 합창단이어서 마보디 합창단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이건 국악이 연중하는 사람이고 여기 지휘자고 여기 우리 불교 역사에 아마 큰 핵을 끄는 대 어떤 선봉적인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우리 불광사의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우리가 중창 불사를 선포를 하고 난 당국에 그건 8년에 이상 걸쳐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이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땅에다가 짓는 건 쉬운데 있는 것을 없애면 대체 법당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없애고 그 후에 짓는 것은 정말 힘든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2013년 10월 13일에 불광사 신축 금당 중공 법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보이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 내놔도 아마 가장 훌륭한 승행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불광에 우리 광대 큰스님께서 불광을 창림하면서 어떤 뜻으로 통계를 하느냐 크게 요약하면 불교를 현대화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기복불교 기복불교가 반어치고 우리가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현대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소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법회를 해봤자 법회는 없고요. 무슨 초아우루 초아우루 법회 지장제일 관음제일 그렇게만 했을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소위 일요법회 목요법회 토요법회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법회를 하고 스님이 본문을 하는 것은 거의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스님께서는 이런 불교를 현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를 대중화시켜야 되겠다 불교를 한다면서 손님들은 산에 들어와서 참선한다고 안달개치고 뭐하고 이것이 보통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신행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겠지만 그러나 이 불교를 갖다가 많은 대중들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고 따르게 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경전이 한자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스님이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 앞에 용성대조사님이 한글 번역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출판을 하면서 보급을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광적 큰스님이 모든 경을 갖다가 다 한글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운율에 맞게끔 본래 우리 큰스님은 거의 시인인 것 같아요 우리 주지시님이 시인이신데 우리 광적스님은 시인의 등란을 안 했다 뿐이지 시인이세요 그래서 아주 운율에 맞게끔 우리 한글 경전을 다 한글로 역전을 하고 번역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불교의 대중화가 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방법이 뭐겠느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포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기치를 내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불광사의 특수성이 뭐냐 아마 처음 오시는 분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느낀 걸 그 전국이에요 항상 마바나바라미를 흘리며요 보통은 아미타불을 한다든지 나무아미타불을 한다든지 관세암보사를 하라든지 어떤 데는 습관모리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로 연불을 많이 하지 않아요 주로 그런데 여기는 물론 부처님 오신 날은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우리가 전근을 하지만 보통 때 우리가 항상 전근하는 것은 마바나바라미리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절에서는 다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관세암보살도 하고 있는데 왜 마바나바라미를 하느냐 이게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법대 끝나고 나면 항상 뭐냐면 보현행원으로 불이익을 한단 말이죠 보현행원으로 불이익을 보통 절에서는 일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법대하고 나면 반드시 전보 보수라는 걸 제창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불광신도들은 우리가 형제라고 해요 우리 보통 도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본래 우리 강덕선임은 법우라는 말도 안 들었어요 보통 형제 여러분 불광형제 여러분 그러면 이 뜻이 처음에 좀 이상하다 사교곡기도 하고 조금 불교 정통조계종이 아닌 것기도 하다 이런 느낌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4개가 이 4개가 엄청난 의미와 엄청난 어떤 광덕선임의 해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각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본래 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강의를 하면 그 사람 청중들의 눈높이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보니까 눈높이를 여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알든 조금 이해를 하시든 조금 이해가 부족하시니 간에 대충이라도 용어라도 조금 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하반냐바라미리라는 것은 이것은 본래 이 그러니까 산스 크리스트의 인도의 마하반냐바라미리바라미 바라미라 바라미라는 이걸 갖다가 그냥 음사를 했어요 음사 그래서 중국 사람이 바라미라면 마하반냐바라미라 이야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마하반냐바라미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우리도 음사를 하면 우리말로 하면 마하반냐바라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 사람이 음사라는 걸 중국을 우리나라 말로 이러니까 조금 안 맞기는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익숙해졌으니까 마하반나바라미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원하면 이걸 음사를 했지 뜻이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마라스비 그다음에 현장버사 이런 분들이 범어나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할 때 번역을 안 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도저히 번역을 할 수 없는 거 거기서 오종불권이라 그런데 비밀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문 같은 게 있잖아요 주문 마하반나바라미리도 아까 우리가 반자신경할 때 큰 위대한 주문이고 견딜 수 없는 주문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주문이죠 예를 들어서 주문 이런 건 안 하고요 그다음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에 그런데 하나로 번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번역을 안 하고 원어 그대로 써요 그냥 그다음에 차암무방고 중국 지방에 나무 같은 게 예를 들어서요 인도에는 있는데 중국에는 없잖아요 나무가 그걸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그러면 원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고 옛날부터 번역을 안 해도 잘 알아주는 거 안욕다라 삼략삼몰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나 번역을 안 해도 안욕다라 삼략삼몰이 무상짐정감 번역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안 하고 그다음에 존중버 이 뜻이 너무나 커서 번역을 하면 그 뜻의 의미가 오히려 파괴가 되는 경우 그것도 마하반나바람입니다 마하반나바람일은 주문일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건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하반나바람인데 그러면 마하가 무슨 뜻이냐 마하반나바람일 이 세 자를 해석을 해보면 이 마하라는 거는 육조대사 법보단경 보통은 경의라는 걸 붙이려고 하면 부처님이 설법한 걸 경의라고 붙이지 안 붙이거든요 육조해능대사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렇게 좀 모르지만 중국의 아주 우리 동방에 선구교의 아주 큰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육조대사님이 설법하신 걸 경의라는 걸 붙였어요 법보단경이라고 그래서 육조대사 해석을 한 걸 보면 이 마하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는 크다는 말이니 심량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가히 없으며 또한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고 작은 것이 없으며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크다 크면 틀렸어요 크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 아니에요 크고 작은 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마하라는 거는 우리가 우주 끝이 있느냐 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우주가 너무나 강량해서 가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지금 생각으로서는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끝이 어디 영혼이 다르면 시간이 어디 끝이 갈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 우리 생각으로서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딱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큰 뭐 그것이 마하예요 마하 그런데 이게 마하인데 그래서 마하라는 거는 한자로 말하면 뭐냐 마하라는 건 한자로 표현하면 무량수 무량광인데요 무량이라는 거는 양을 셀 수 없다는 거거든요 숫자라는 거는 수명이 나는데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시간이 길고 이런 걸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시간을 어떻게 헤아릴 거야 먼 옛날 아주 먼 미래 우리 가늠을 못하잖아요 이거 뭐 끝이 없으니까 무량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량광이라는 건 빛인데 빛이라는 건 공간을 이야기해요 공간 우리가 우주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가늠을 못하잖아요 아예 그래서 마하라는 거는 뭐냐면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마하라는 거는 무량수 무량강인데 그러면 무량수 무량강은 우리가 무량수 무량광을 갖다가 대변하는 무량수 무량강을 나타내는 부처님이세요 어떤 부처님이십니까 혹시 부석사의 무량수전 그 무량수전이라는 거는 무량수 무량수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무량수 무량강을 대표하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이거든요 아미타불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미타불인데 이 글자가 많이 깨지네요 저희 컴퓨터에서 보다가 그럼 아미타불을 한번 해석해보자 아까요 아짜 있잖아 아 아짜는 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아마 또 여러분들은 비로자나불 뭐 하면 또 처음 듣는 용어 뭐 또 이러는데 그 다음에 믿자는 보신 노사나불 그 다음에 탄은 과신 석가모니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법신 비노자나불은 뭐냐 한 점에 잠깐만 이야기하면 진리의 본체예요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소위 석가모니 부처님 문자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는 분만 알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갖다가 모시는 현판에는 대적광전이라고 해소 행사 보면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안 그러고요 대적광전이라고 붙여 있어요 석가모니불이 붙이는 석가모니불을 붙이는 데는 우리가 대웅전이라고 붙이죠 그래서 이런 법신 보신 화신을 아미타불 하면 법신 보신 화신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나무 아미타불 하면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런 해석은 우리 근세 현재 아주 큰 스님은 금타 스님이 긍망심론이라는 저술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기 카페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란은 뭐냐 마하는 데였습니다 그렇죠? 나학하면 끝난 거야 사실은 진리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마한데 반란은 뭐냐 반란은 굳이 번명을 하다 보니까 베리베리 무슨 거기 다 나오죠 지혜라고 번명을 하기도 하고 그냥 해라고 하기도 하고 무본밀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그냥 하기는 뭐하니까 반란지라고 하기도 하고 통짜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반란이라는 걸 갖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반란은 뭘 나타내는 거냐 뭘 반란을 안 하냐 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하를 채득하면 그걸 반란이라고 하죠 또 무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혹시 기초교육에서 들으시겠습니다만 재행무상이라고 산법인 얘기죠 모든 우리가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고 대상인 것이 다 무상하지 영원한 것이 없다 뭐 이런 것도 다 오래 되면 다 쓰고 뭐해요 시간적으로 잘라 뭐하냐 그것뿐만 없이 모든 것이 다 지수와 품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일체의 괴고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재범무하다 모든 것은 그걸 주저하는 어떤 알하는 주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무하라는 데에서 무상과 무하라는 데에서 부처님이 암경에 무화경이라는 데 보면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무하다 내가 없다 내가 다 있는데 이건 내 손이고 내 눈이고 내가 눈을 보고 있는데 왜 내가 없다 그러느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어떤 임금이 있다 혹은 뭐 어떤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떤 주인이 노예를 부리려고 그러면 그렇죠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이래라 하면 이래야 되고 뭐하라 하면 자라 하면 자라 이래야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 주인을 행사하는 거지 뭐라고 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그 주인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죠 이래야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노예의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몸이라는 우리 아라는 건 내라는 건 아까도 반날들어가 나오는데 오원으로 색상 아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색이라는 건 몸뚱이라고요 우리 몸뚱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보고 아 좀 키가 좀 더 커져 됩니까 안 듣잖아 늙지마 내 말을 안 들어 흰머리 나지마 아무래도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수 수란 느낌이거든요 어떤 건 뜨거워 뜨겁게 느껴지는 거 내가 찻게 느껴봐 뜨거운 걸 맞추면서 찻게 느끼길 바라면 찻게 느껴집니까 우리 정신적인 느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건 수상행식 어두운데 내가 뭘 하고 싶어 대기 하고 싶은데 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애 그럼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 마음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의 주인이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주인은 없어요 주인은 주인이라는 건 없다고 이걸 자기 주인이라고 그러지만도 이 몸이나 생각이나 이런 건 자기 주인이 아니라니까 주인은 엉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이게 주인이야 내 생각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런 걸 갖다가 체득을 하면은 이 단자치가 이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뒤에 중도라는 게 나온대요 중도라는 건 인도에서 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습종자부터 쭉 14대 이렇게 14대가 용수보살 용수보살 28대가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아주 그러니까 용수보살 부처님 못지않은 훌륭한 보살인데 이분이 중도를 갖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론이라는 책은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철학책인데 세계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불겁기만 아니라 세계 철학자들이 가장 잘 많이 보는 책이 중론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걸 몇 분이나 읽고 그러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에 의하면 이 중도를 갖다가 중도를 갖다가 터득하면 이 반냐가 지혜가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거나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라 왜냐면 생멸 우리가 생멸 죽고 없어지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사 생사라는 것도 보면 지금 코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죠 그 다음에 숨 끊어지면 죽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인식이 코를 숨을 쉬면 쉬면 산다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코를 숨을 쉬고 움직인다는 거에 이것이 사는 것이다 라는 인식만 어떻게 보면 사도 없어져요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반대로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것도 많죠 장단도 있고 고저 장단 시비 뭐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여튼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 이 상대적인 개념 때문에 우리가 고가 생겨요 고가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 중에서 여기 보면 이게 자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선악 같은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선도 없다 악도 없다 뭐 이러지만 아 뭐 뭐 그럴 수 있네 왜냐면 옛날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 이렇게 했잖아요 일곱 살만 되면 남녀가 같이 앉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선이라고 그랬다고 옛날에는 요새는 뭐냐 그러면 무슨 미친 소리지 그런 요새 이야기하면 그랬잖아요 요새는 남녀가 이렇게 잘 어울려 된 게 좋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판단 개념도 또 시간에 따라서 다 바뀌잖아요 뭐 그러니까 아이 승나 승과 악은 적대적인 게 아니야 승도 없고 악도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머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주도 높고 낮은 것도 상대적이지 아무리 큰 거 있어도 예를 들어서 키가 2m 있는 사람부터 크다 그러죠 어느 그 사람도 2m 10이 되면 그거 작다 하죠 그거 보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고와 저거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인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자타라 이 자타라 나하고 남이라 아무리 내가 없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 나는 이거 상대는 상대는 거야 그러면 주객이에요 주객 주인하고 객체야 내가 있고 나는 보는 대상들이야 그러면 이 주객이 되면 이게 2분법적이라면 논리적으로 틀려요 그걸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자기 시자한테 저쪽에 골방 저쪽에 골방이 있는데 골방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자가 네 하면서 그 골방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턱 켜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사람도 없고 아무 물건도 없고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들어와서 큰 스님한테 스님 골방에 들이다 보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없지 아니니까 아 스님이 주장 잘 가지고 그냥 불이 갈기는 거야 왜 불이 갈기겠습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없는 걸 없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틀리는 이유가 봐요 만약에 그 방에 시자 스님이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방은 빈 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불을 탁 켰으면 벌써 그 방 안에는 자기라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고 상대 그러니까 대상인 방을 주객으로 분리해서 보면 맞는데 주객으로 분리하다 보면 그런 어떤 파라독스 그러니까 어떤 상충이 되잖아요 주객이 분리되는데 논리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나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주객이 분리되어서 보면 항상 논리의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라 그 내완 놈도 없다 이걸 갖다가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려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이라는 개념도 나왔는데요 시간이 너무 고해서 빨리 빨리 넘어야지 너무 그 다음에 바람일은 뭐냐 바람일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도피한 저 언덕에 도착한다 이러는데 이 말은 미만과 생사의 차 안에서 해탈과 열반의 피 안에 이러는 것이다 또는 뭐냐면 이를 위해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보살이 닦는 등목이나 수행이나 실천을 갖다가 우리가 바람일 보고 바람일 따라한다 이렇게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이 반려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하고 내가 남이 동일하고 절대 분리가 돼 있지 않고 같다는 걸 체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람일이거든요 그 수행하는 방법이 보면 여기에 사막을 닦아라 처음에 초기국의 사막 개정해 개라는 것은 개율이죠 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죠 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오는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관찰하고 지혜를 갖다가 지혜로서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팔정도를 닦아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막이나 팔정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사막을 조금 풀어보면 여기에서 개라는 것이 정은 정읍 정명이에요 좋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그 다음에 좋은 행동하고 좋은 생활하고 바른 생활하고 이것이 바로 개예요 개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것은 뭐냐 정의라는 것은 정정진 정령 항상 마음 챙김을 하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건들 줄 몰라 그러면서 건들 줄 압니까 발 오른발 남발 꼬는 거 모르시죠 정신없이 살아 사실 항상 마음 챙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정이라는 것은 심일경성 하나의 하나의 관찰하면 한군데 딱 모이게 되었어요 호흡을 관찰하든지 뭐를 하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 이제 정이에요 정 그 다음에 해는 뭐냐 해라는 것은 정견 정사유가 해예요 해 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뭐냐면 일체 그러니까 재범모아가 왜 재범모아나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고 이런 걸 갖다가 지혜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 관찰을 쭉 하면 순간적으로 이걸 놨다가 슬기다가 여러가지를 관찰하고 이러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가 생기려고 하면 정이 돼야 되죠 마음이 차분하게 깔아야 깔아야 지혜가 생겨요 그 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성불교에 와서는 다 뭐냐면 여기도 보면 지계 인욕이 개예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성정하고 정진해요 해라는 것은 지혜바람일 다 있죠 단 하나 대성불교에 와서 하나 첨가된 것이 보시바람일 보쉬 그러니까 이 초기불교하고 대성불교하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 차이가 대성불교에서는 보시바람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불광에 불광에는 그러면 뭘 하느냐 불광에 수행방법은 뭐냐 아까 개정에 팔정도 무슨 육바람일 이거 닦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광에 바람일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불광사에서는 개정에 닦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광덕선인께서는 불광사에서의 바람일 행 즉 반려를 갖다가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바람일 행은 뭐냐 이것은 보현행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보현행원이 뭔데 보현행원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걸 제가 지금 잠깐 아무리 시간에 주도에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현행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현행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강광불 화음경 부사이 해탈 공개 고현행원 품 이라는 것이 화음경의 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보면 제1장 2장 3장 3장 챕터1 챕터2 1장 2장 그걸 갖다가 후교에서 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화음경에 여러 품이 있는데 챕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현행원품인데 이러면 대자라는 것은 이게 마하다고 사실은 방자라는 것은 반듯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률 방증하다 그러지 않아요 내모 반듯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하고 반듯한 광명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세계를 꽃으로서 장암하는 경이다 그 경 중에서 이게 중요해요 부사이 부사이라는 게 아까 뭐 마하야 마하 우리가 생각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경계 그 부사이라 그래요 부사이 부사이 생각으로서는 도대해 우리가 지금 우리가 3차원적인 3차원적인 시간 공간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경계가 부사이인데 그 부사이 해탈경계에 이루는 것이 보현행원품이에요 보현행원을 하면 부사이 해탈경계에 이른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사이 여기서 보현행원품을 보면 10개의 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섹션이에요 10개의 달라고 10개의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하는 것은 그렇고 예경부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고 공경하는 것 찬양부는 부처님을 찬타하는 것 공량부는 널리 공량하는 것 참외부는 업장을 참여하는 것 수의부는 남의지성 공격을 기뻐하는 것 청법부는 설법화해 주기를 청하는 것 청주부는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 책이 보현행원품 강의를 광덕선님이 찍어서 불관출판사에서 출판하는데요 이게 스테리셀러예요 지금까지 38세가 프린트가 돼 있고 5만4천 건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불경으로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광덕선님이 보현행원품 강의를 갖다가 정말 잘 해설을 하고 성경을 해봤어요 그중에서 제가 다른 거는 다 빼고 공량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하고 드리겠습니다 공량분 이제 공량분은 그게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원문은 보면 이게 선남자여 모든 공량 가운데는 법공량이 가장 어떤 대만이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량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량이며 중생을 섭수하는 공량이며 중생의 고를 대심받는 공량이며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량이며 보사랍을 버리지 않는 공량이며 부르심을 버리지 않는 공량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공량이라는 것이 도시예요 도시 이 공량이라는 것은 음식을 공량한다 옛날에는 제가 하도 못 살았니까 생명을 살리려 하면 음식을 주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량인데 그런데 보시라는 것은 뭐냐 남한테 나가 아닌 남한테 특히 무수상보시는 아무런 의도나 뜻이 없이 남한테 그냥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냥 불쌍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 못살아서 돈 주면서 아깝도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붉더라도 자식한테 뭐 주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식이라는 것은 자기와 같은 몸이다 자기의 분신이다 자기와 같다 그러니까 자식하고 죽어도 자기하고는 자타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깝죠 처음에는 나도 살기 힘든데 저래도 내라고 어때도 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깐 그거 하지 않아요 아까운 편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면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음에는 고시하기가 싫더라도 고시할 자꾸 습관을 불려놨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거꾸로 뭔가 하면 자타를 다 깨우치고 난 후에 자타가 없어져서 자동적으로 보셔야 남하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랑 같은데 저 사람이 못 사는 거랑 내가 못 사는 거랑 같은데 아상이 없어지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연습을 하면 거꾸로 자타가 없어지는 경제 전문이 도달해요 보시라는 거는 너만한테 주면서 아깝다는 것보다 너만한테 자꾸 보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나면 뇌와 남과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경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갖다가 모든 다른 사람도 자식과 같이 생각해 보라니까 자식과 같이 내가 하나의 분신이오냐 같은 몸뚱이라고만 되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경계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이 모든 세상이 다야 다 자기구야 나무가 낙이 없는데 세상 모든 것이 자기구지 뭐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량을 갖다가 하라는 건데 특히 무수상 공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주면서 상을 내면 안 돼 누구 주고 나서 말이야 하고 나서 내가 저 사람 못 사는 거야 많이 봐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중에 그 사람이 조금 섭섭한 거 하면 내가 옛날에 도와주는데 지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벌써 그거는 도를 떼는 게 오히려 더 자기를 갖다가 아주 나쁜 상태로 더 만드는 상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첸벅 없이 보수를 하라는 건데 그 보수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법본시라 법본시 법본양이라고 그랬죠 법본양은 뭐냐 광주스님이 딱 개설을 하세요 법본양은 곧 전법행이다 이 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렇죠 내가 불신의 가르침을 보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아주 맛있는 게 있으면 자기 아들한테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테는 또 안 주지 그러나 남이라도 자꾸 전법을 해야 그러니까 구천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좀 아르켜 주고 싶어 이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나중에 자타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전법행이 제일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에는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만 건강경에도 여기에도 나옵니다 여기 이 공에도 뒤에 안 풀어놨는데 이런 그러니까 법본양은 다른 공양보다도 100배 1000배 1000억 보다도 더 수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고현해온품에도 내용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걸 제가 생략하고 안 가져왔는데 그만큼 이 법본양이 굉장히 수성하고 법본양은 바로 뭐냐 전법행이다 전법행 그럼 전법행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부처님이 가르침이 좋은 걸 갖다가 알아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돼 부처님 공부를 너무 좋아 그래서 불강에서 자꾸 나와가지고 선생님 말씀 듣고 뭐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하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뭐냐 자기만 가지 있으면 안 돼 이거 자기 아들한테도 해갖고 야 이 좋은 걸 내가 좀 빛빛 데워봐 자기 남편한테도 배워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전법행을 하면서 자기 남편도 안 되고 자기 애도 안 들어오면서 그건 무슨 전법이에요 불강사 당겨 필요없어 불강사는 뭐냐 전법행을 안 하면 바로 깨달음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현 행운으로 보리우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보현 행운으로 보현 행운을 하면 보리라는 게 뭡니까 보리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을 완성하지 보현 행운으로 하면 깨달음으로 간다니까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는데 합천명을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부분만 설명을 했는데 이 전법행이 굉장히 자기의 깨달음으로 깨달음은 뭐하는데 깨달음에 모든 고통 고민과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이 자기 것이 다 돼 그래서 우리가 전법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법 오수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전법을 전법을 하는 것이 법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걸 하는 다섯 가지의 맹세 석자는 맹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법으로 받은 믿음을 삼겠습니다 받은 믿음이란 뭐냐 전법을 하면 이것이 깨달음에 가는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황더스님이 뭐 크고 혈미를 하게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전법이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전법이 바로 깨달음에 가는 철적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참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전법이 굉장히 정진을 갖다가 하는 데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법으로 무상공동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복원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승차하겠습니다 그 정토를 승차하면 완전히 모든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극락정토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여기 우리 불강사는 이거 보입니까? 전법도량이에요 다른 절하고 다르다니까 다른 사람 전법하면 기독교에서 만날 하느님이 하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가르치는 그 마음 자세가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척경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강사는 전법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끝마치고 마치도 불강사의 여러 친척들 친구들 혹은 가족부터 먼저 이렇게 와서 우리 불교의 수승한 가르침을 불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받아서 다 행복한 생활을 미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바나바라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